칼이 안되나? 아니 아빠가 칼질이 조금... 칼 잡는게 저봐라 아빠는 조금 서툴러 아빠 누르는게 아니고 미는거야 미는거 누르면은 안 잘려 아빠때도 잘하긴 잘해 칼질 저 손잡는게 칼이 잘 안드는거야 칼갈이 없어 엄마? 없어 나는 칼가는거 별로 안좋아 야 야 야 야 이거 잡아봐 좋아서 가나? 아니 그게 봐라 엄마도 지금 이게 고장났거든 팔목아퍼 근데 아빠가 쓰는게 요렇게 써니깐 요렇게 요렇게 딱 잡고 써야되는데 요렇게 딱 잡고 나는 칼을 안들어도 내 힘으로 해버리는거야 아유 팔목 나가 얼마 되지도 않아 자 하시아 조교 조교 시범 앉아서 이 부추 야채넣고 하나 줘봐라 아빠 써는게 당신이 나중에 영상 봐봐 이 영상이 배우는거라니까 내 영상은 연습하는 장소야 노래든 음식이든 전부 서툰 사람들 어저께 멸치도 볶았는데 맛있더라 고추장도 볶으니까 아이고 열심히 그 남자가 우리집 큰 왕초들이 오늘은 만두를 하고 있습니다 추억거리 만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